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세손가락 안에 드는 미남이구요. 한국에서 세손가락에 드는 미남이구요. 게다가 연기도 하고 영화까지 만들 줄 아네. 그래서 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할 수 있겠죠. 농담이지만 그냥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영화로써 담은 사람이에요. It's a joke. What I am is a person who makes a film of the story that he wants to talk about. 다음 작품 역시도 제 마음 안에 있는 얘기를 꺼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토론토 오니까 굉장히 좋네요. 약간 춥긴 하지만 So he learns So While making this film, he learned something. And the film taught him something. And he doesn't know when he'll start his next film. But he also wants to talk about his heart in that film. And it's for his first time in Toronto. But it's very cold. So What's your name? Oh Okay So How does he feel about the people's screen about having his film screen? What do you think about the audience? Well Best audience Best audience 몬트리올에서 한 번 스크리닝을 했었는데 그때도 아주 되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아마 지금 오늘은 제가 같이 영화를 보진 못하지만 아마 안에서 영화와 함께 굉장히 많은 반응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토론토한테 하고 싶은 말. 토론토에 심하게. 토론토 하이? 지금 약간 쌀쌀하지만 이 토론토 날씨가 저한테는 너무 아주 좋아요. 사실 여름보다 살짝 이렇게 추운 날씨가 저는 굉장히 좋고요. 그냥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주 자유로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릴아시안 필름 페스티벌까지 열리는 이 토론토가 아주 그레이트 합니다. 앞으로도 이 토론토 안에서 이 릴아시안 영화제가 더 더 더 발전하고 아주 좋은 영화들이 계속 상영되길 바랍니다. 그레이트 합니다. 그레이트 합니다. 하하하하하